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숲 강의 자 전체적인 이론 강의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자 이 이론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다음부터는 이제 문풀이 들어갑니다 자 시작하죠 73쪽 자 겸용주택이네요 겸용이 뭐예요 일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비주거용 상가 그래서 이거를 사회에서는 점포주택 상가주택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점포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뭐다 무조건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이 얘기가 뭐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는 상가로 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취득은 뭐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크거나 같거나 이런 거 없죠 그 다음 재산세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재산세 한동 자 한동이 뭐예요 주상복합아파트 집합건물 구분소유가 가능한 거죠 주상복합아파트 위에는 아파트 밑에는 주택 구분소유가 가능하니까 세금도 구분하라 결국 뭐다 겸용주택 한동은 각각의 용도로 본다 아파트는 아파트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보내요 한동 자 그 다음 일구는 뭐다 상가주택 점포주택 1인 소유죠 그래서 재산세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거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포인트가 뭐다 50% 이상 초과하면 큰일 나요 크거나 같을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전부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산세 문제를 풀 때는 한동과 일구를 구분하자 그럼 옆에 깨끗은 더 다 일구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한동 일구 그래서 일구는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1cm라도 크면은 뭐다 전부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50% 이상이 뭐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주택으로 봐야 세금이 덜 나오죠 상가로 보면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종부세도 재산세와 동일하고 양도세 자 이번에 개정법 필수예요 자 팔아먹을 때는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클 때만 전부 주택이다 그래서 클 때만 전부 주택으로 보죠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주택 연면적이 비주택 연면적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본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는 상가로 본다 단 3번이 개정법이에요 겸용주택도 12억이 넘어갈 때는 고가주택입니다 그럼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는 전부 주택이다 이 지문은 12억까지 그래서 12억 초과하면은 상가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 얘기는 상가는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번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크더라도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12억까지는 비과세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상가로 봐서 다 과세한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1번으로 갑니다 고가주택 실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할 때는 주거 부분만 비과세하고 상가는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비과세도 한도가 있죠 무한대가 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일단은 정착면적의 3배 또는 5배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그럼 3배가 어디에요? 3배 자 도시지역 중 수도권 도시지역이 4군데죠 주상공은 3배 녹지지역은 5배 그 외 지역은 5배 10배로 가네요 3배 꼭 기억해야 돼요 주상공 녹지지역은 5배까지를 부스터지로 본다 그래서 5배까지만 비과세 3배까지만 비과세 초과 되는 것은 땅 판 걸로 봐서 과세를 합니다 자 그래서 5번 나왔잖아요 수도권 4 주상공은 3배 녹지지역은 5배 수도권 밖 그래서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3배 녹지지역은 5배 그 밖은 5배고 또는 10배로 가네요 그래서 4번 5번 꼭 기억하시고요 자 분할납부 무조건 출제되는 거죠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분할납부가 안된다 그러나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하죠 자 도시지역분은 뭐라 그래요 재산세다 요건 얼마 초과? 250초과 분납기간은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죠 분납기간은 2개월 그리고 분납세 기준점이 250초과에요 250초과에서 500만원까지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고 500만원까지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1번 2번 필수에요 뭐를 기억해야 돼 250초과에서 500만원 이하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 500만원 초과는 절반 50% 이하 1번 2번 뒤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종부세도 똑같아 뭐만 달라요 분납납부기간 6개월 분납납부기간 6개월 그래서 1번 2번 주의해야죠 500만원 이하는 250초과 500만원 초과는 뭐다 100분의 50 이하 250초과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똑같은 거죠 그럼 결론은 뭐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500만원까지는 250을 빼면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고 500만원이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면 나머지는 분납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뭐다 양도세 양도세는 요건이 1000초과에요 1000초과 1억 초과하면 틀려요 요건 초과 신청은 항상 납부기간 4까지 11 들어가면 안 돼요 다까지야 네 자 분납기간은 2개월 그럼 기준점이 1000초과에요 따블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그 다음 2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50% 이하 그래서 양도세 정리 잘해야 돼요 1000초과 엔드 2개월 2000만원까지는 1000을 빼면 되고 2000초과는 절반을 빼면 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250, 250, 1000초과 분납기간은 2개월, 6개월은 종부세죠 2개월은 양도세다 그 다음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1번, 2번, 1번, 2번 그러나 양도세는 2000초과에 따라 분납기 금액을 결정한다는 건요 이렇게 해서 분할납부 필수죠 그 다음 물납으로 돌아갑니다 분할납부를 넘기기 전에 이번에 개정법이 하나가 있어요 재산세 재산세에서 소방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이거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병기고지하는 병기세도 올해부터는 250을 초과할 때는 분할납부는 가능하다 그래서 밑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하는 거야 제일 밑에 재산세 아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즉 250 초과할 때는 올해부터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 안되죠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물납으로 돌아갑니다 74페이지 딱 5개를 놓고 봤을 때 물납이 가능한 자산은 재산세밖에 없어요 항상 도시지역분 포함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다 자 그래서 얼마초과 물천지 천초과 그리고 부동산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관할구역 여러분들 동네 뭐다 부동산 옆동네 거는 안 받아줘요 울릉도 거 관할구역 그리고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입니다 10일 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돼요 그 부동산이 관리처분이 적당한지 부적장한지 파악을 해야죠 10일 전 그나 분납은 납부기한까지 숫자 정리하고요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항상 평가는 뭐다 과세 기준일 현재 몇 월 며칠 6월 1일 현재 항상 과세 기준일 현재 12월 말 현재 그러면 안 되죠 허가일 현재 그러면 큰일 난다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 현재는 항상 과세 기준일 현재 몇 월 며칠 6월 1일 뭘로 평가한다 시가 이 시가는 시세가 아니라 객관적인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시가로 보고 공시가격이죠 주택도 공시가격을 시가로 보고 건축물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시가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물납하면 이익날까요 손해날까요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니까 뭐다 20-30% 손해나 그러니까 국세는 물납하는 자가 없다 폐지 폐지 그래서 물납이 되는 것은 딱 하나 재산세밖에 없다 도시지역분을 포함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세부담상안도 개정법이 있네요 세부담상안은 매년 내는 세금만 세부담상안이 있어요 재산세 종부세만 매년 부동산가치가 올라가죠 대부분 그러니까 세부담상안선이 있다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50% 해당 연도 세액이 전년도보다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해당 연도 세액은 100분의 150을 세부담상안으로 한다 그러나 주택은 조심해야 돼요 공시가격에 따라 3억까지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 기역, 니은, 디귿 주택은 서민들이 살죠 3, 6, 6, 6, 초 이렇게 해서 주택은 150이 없어요 그런데 주택에서 개정법이 있죠 법인은 제외 법인은 투기목적으로 봐 1번으로 갑니다 법인은 무조건 제외한다는 얘기는 150%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개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을 포함하면 큰일 나요 제외한다 종부세 종부세는 투기목적이죠 150입니다 130 이런 거 없어요 별도 종합 150 그리고 주택 역시 법인은 세부담상안에 없다 전체에 대해서 옳은 만큼 다과세합니다 법인은 세부담상안 법인이라고 물어보면 분리익을 준다 없다 자, 기역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하 이거나 3주택 이상은 300 그래서 300%로 가는 게는 두 가지밖에 없어 니은, 디귿 나머지는 다 150이다 그래서 세부담상안은 300%짜리 작년보다 300까지를 세부담상안으로 하겠다 두 개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거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은 무조건 300 나머지는 다 150이에요 토지 포함 자, 그 다음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직전년도 과세 기준을 현재 실제 소유를 불문합니다 그냥 불문하고 직전년도 과세 기율 연제 소유한 걸로 보아 계산한다 그래서 소유 여부를 불문한다 직전년도 이런 법이 없다면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년도 소유자 주택을 보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야 세금이 줄어들겠죠 불문하고 직전년도 소유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 밑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으로 한다 자, 우리가 종부세 계산할 때 전체 종부세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하잖아요 이 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하되 세부담 상한을 받았다면 종부세도 똑같이 적용하라 어떻게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으로 한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적용받기 전 세액으로 한다 전 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 적용받기 전 세액으로 한다 땡! 똑같이 하라 이거지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자, 종부세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할 때 재산세에서 가감된 세율 50%를 적용받았으면 종부세도 똑같이 하라 어떻게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한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적용받기 전 세액으로 한다 전 자가 들어가면 틀려요 그래서 실제 소유를 불문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전 전 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이다 적용받은 세액 적용된 세액 이게 정답이네요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 세부담 상한이 있다 그러나 한 번 내는 세금은 한 번 내면 끝나니까 없다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자, 주택 자, 언제나 출제되는 겁니다 주택 이거 주거용 건물 자, 주택분 재산세 다섯 번 출제됐네요 자,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했다 뭐를 물어봐 토지 건물 그래서 1인 소유든 소유자 가다라든 공동 소유든 토지와 건물을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토지와 건물을 물어볼 때는 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하죠 그래서 고지서가 2분의 1 2분의 1 날라오잖아요 그렇게 그래도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주택이에요 상가는 구분합니다 주택은 구분 안해요 자, 그 다음 2번은 주택 여러 개를 보유하죠 우리가 토지는 합산해요 여러 개 종합합산 별도합산 나머지는 다 물세 개별개별 그래도 두 개 이상을 갖고 있을 때는 납세 모자별로 합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래도 주택은 토지 건물을 물어봤을 때는 무조건 합산하고 합산해서 2분의 1 날라오잖아요 여러 개를 보유했을 때는 합산하지 않고 주택 별로 따로따로 그래서 세율은 누진세율이고 자, 오른쪽 개정법이 좀 있네요 용어 1번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 1세대 1주택은 9억까지는 9억까지는 0.3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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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뭐다 0.05에서 0.35까지 가죠? 1주택 공시가격 9억이야 특례세율 0.05를 인하시켰잖아요 0.05에서 0.0 몇 프로까지 가요? 3억까지 가는게 특례세율이에요 그래서 재산세 특례세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가감 조례를 정하는 가감 가감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만 세율을 적용한 세액 50% 가감맷세의 조례에 따라 근데 특례세율 를 적용한 세액보다 큰 경우 하면 안 돼 작은 경우는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뜻이네요 작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가감맷세율이 50만원이야 그 다음 특례세율을 적용한 세율이 60만원이야 그럼 이럴 때는 뭐다? 60%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해를 적용한다 그래서 50만원 내란 뜻이죠 세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감맷세율을 적용한 세액 50만원 특례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60만원 이게 적은 경우에요 적은 경우는 이해를 적용하지 않고 50만원을 적용해서 세부담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작은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딱 봐주시고요 자 2번 지방세 특례제안법에도 불구하고 특례제안법이 감면규정이에요 지방세 특례세율 규정과 밑줄을 긋고요 특례제안법에 따라 경감규정이 적용됩니다 특례세율도 0.6원을 인하시키고 그 다음 경감규정이 중복될 때는 중복이란 단어가 와 나오죠 둘 중 큰 것 즉 세부담 혜택을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작은 것 하면 안 돼요 큰 것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중복되면 뭐다 큰 것을 뭐다 하나만을 적용한다 큰 것 그래서 1번 2번은 정리 잘하세요 자 3번 재산세 과제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원칙 실질로 따지죠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여기까지 근데 뒤에 개정법이죠 다만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낮아지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낮아지는 경우 그래서 공부상과 사실상 이 달라 원칙은 뭐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이러니까 꼼수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현황으로 세금을 계산하니까 50만원 공부상 현황으로 계산하니까 70만원이 나왔어 그럴 때는 뭐다 이해로 안 가고 세금을 많이 걷겠다라는 얘기입니다 70만원 그러다 낮아지는 경우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졌다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낮아졌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간다 그래서 3번은 세금을 많이 걷고 1번 2번은 세금을 덜 걷겠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1번 2번 계정은 필수입니다 다가구 원투룸이죠 다가구 원투룸 취득세는 다가구는 세법에서 딱 정리할게 있어요 분리된 부분 분리된 부분 또는 구획된 부분 이 용어가 나오면 뭐다 각각 하나로 본다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따로따로 왜 누진구조기 때문에 세금이 덜 나와야죠 구획된 부분 분리된 부분이 나오면 각각 하나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분리된 부분을 1구로 본다 즉 각각 하나로 본다 자 그다음 취득세 똑같잖아 구획된 부분 각각 하나 자 재산세도 어떻게 나왔어요 분리된 부분을 뭘로 본다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원룸이 9개면 9개로 봐요 즉 각각 하나로 본다 그러면은 땅도 원룸이 9개면 9개로 보죠 그래야 누진구조니까 세금이 덜 나와 그럼 부속토지도 9개로 안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속토지를 안분할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 절대로 시가표준액 비율하면 안 돼요 정리 딱해야 돼 부속토지를 나눌 때 안분할 때는 뒤에 지문이 면적비율 면적비율로 나누고 그다음 세액을 나눌 때 세액을 나눌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땅은 위에 면적비율로 나누고 세금 맥수는 정부가 결정한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이거는 면적을 나누는 거죠? 부속토지를 나눌 때는 엔드 면적비율 자 종부세 자 종부세는 다가구는 주택수입니다 하나로 본다 세율 적용시는 이 다가구는 하나로 봐서 세금 혜택을 줘요 하나 그래서 2번도 똑같잖아요 구액된 부분을 각각 하나로 본다 그러나 다가구는 세율 적용시는 하나로 봐서 세금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구액된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각각 하나 그러나 임대업 자 임대업에서도 세금 혜택을 줘야죠 다가구 다가구는 하나로 본다 그러나 용도 변경 등을 통하여 구분 등기 됐을 때는 이럴 때는 각각 하나다 그래도 구분 등기 되는 경우는 각각 하나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냥 하나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양도세 팔아먹었다 자 팔아먹었다 1번 가구별로 각각 양도하면 각각 하나 자 2번 나왔네요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으려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했다 즉 단독주택으로 팔았다는 거죠 그럼 전체를 하나로 본다 2번 전체를 하나로 봐서 12억까지는 비과세하고 12억 초과는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재산세 양도세 유지로 공부를 해주고 자 자꾸 봐주셔야 돼요 세목별로 거의 다르다 규정이 자 그 다음 76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가산세 가산금 기아노 신고 수정신고가 나왔네요 자 가산세가 뭐예요 세금이 늘어나는 거 가산금이 뭐예요 금리 이자가 늘어나는 거 연체이자 자 그럼 우리가 신취득세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취득세는 신고납부하죠 그럼 신고납부를 불리행하면 뭐가 붙어요 신고납부를 불리행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뭐와 뭘로 나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 율이 달라요 요렇게 자 그래서 박스 무신고하면 20%가 늘어나죠 사기 부정으로 무신고하면 40%가 늘어나요 과소는 10이 늘어나고 사기 부정으로 과소 신고하면 무조건 40% 그래서 사기 부정 이다 그러면 무조건 40%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20%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그 다음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하루 따져요 1일 지연 일수에 따라 10만원 당 25% 이렇게 10만원 당 25% 그러나 한도가 있어요 무한대가 되면 안되잖아요 한도 1일 지연 일수에 따라 0.025% 시험은 고급스럽게 10만 분비로 나와요 10만원 당 25% 한도가 있다 75% 자 그 다음 중가산세 별 붙이고 자 중가산세는 뭐다 미등기 전매 취득세만 쓰는 거다 취득하고 신고를 안하고 매각하면 한방에 몇 프로부터 산출세계 80% 매각 각하면 뭐가 기억나 공원에 팔각점 80% 그 다음 까만 거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자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지자체에 통보를 해주라 그래야 지자체가 세금을 걷겠죠 그래서 매각하면 이거는 60일을 쓰는 게 아니라 30일 소재지 지자체에게 통보해주라 60일 하면 안 돼요 4번 신고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뭐다 가산세를 합쳐서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 징수 이렇게 해서 붙잖아요 붙어 그래서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죠 체납세 체납세 과 천만원 분리행해 신고납부를 분리행하면 이해와 이해를 붙어 붙어서 다 합쳐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야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럼 고지서가 날라오죠 얼마짜리 1200만원 이거를 무슨 징수라 그런다 보통 징수 그래서 가산세가 붙으면 체납된 세액을 합쳐서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가 날라온다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하는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 보통 징수 고지 고지 날라왔잖아 근데 납부를 안해 납부를 안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이 붙어 나왔어요 이게 연체이자입니다 연체이자 몇 프로 붙나요 3% 일명 삼김 중요한 거는 가산금 금리 연체이자죠 그래서 이 가산금은 지방세만 쓰는 용어예요 지방세는 가산금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는 가산금이 이렇게 적혀있는 거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가산세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1차적으로 가산세가 붙어요 2차적으로 고지서가 날라왔다 민합하면 가산금도 붙는다 금 금리 연체이자 3%가 붙어요 옆에 적어놓고요 자 가산세가 뭐냐 1번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의무를 이행 확보하기 위해서 안하면 가산세를 붙인다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어디에 가산한다 산출세에게 가산 세금이 늘어나 그래서 조세의 세목이다 그럼 이게 취득세야 그럼 이 가산세는 뭐다 취득세에 포함한다고요 그래서 취득세가 얼마가 늘어나는 거야 1200이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200만원은 세액에 가산한다 즉 뭐가 된다 취득세 세목이다 이거지 자 그다음 3번 해당 요세를 감면받았어 그럼 감면받으면 취득세만 감면하죠 본세만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만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왜 만들었어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니까 감면받으면 본세만 감면해요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4번 가산세는 납부할세에게 가산하는 거죠 그러나 또는 환급받을세에게 공제합니다 둘 중에 하나 하겠다 이거지 다만 가산세 계산할 때 뭐다 가산금은 제외합니다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따로따로 가산세 계산할 때는 가산금은 제외한다 가산금은 뭐다 납부를 안 했을 때만 붙는 거고 이거는 신고납부를 안 했을 때 붙는 거예요 그 다음 6번 지방개혁세와 농특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가세 그럼 부가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세만 적용하는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이런 부가세도 적용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뭐는 적용한다 납부 지연가산세 는 하루하루 붙습니다 그래야 세금을 내니까 그다 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납부가 뭐다 납부 지연가산세 는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가 딱 중심이 돼야 돼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똑같아요 신고물상실가산세는 취득세와 동일하고 납부 납부도 동일하고 그러나 박스 등록면허세만 쓰는 얘기죠 자 신고물을 다하지 않았다 신고 안 했어 그럼 언제까지 납부했다 전까지 납부하면 불리익을 안 준다 어떻게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유는 천까지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그리고 3번 중가산세는 안 써 취득세만 쓰는 거야 취득 하고 신고를 안 하고 매각해서 미등기 전매 80% X 그리고 가산금 따라올 수 있죠 그리고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는 어떨 때 한다 무신고 무신고 했잖아 그럼 세금이 몇 프로부터 20% 그럼 기한 지나서 신고만 하라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개월 50% 두 번째는 30% 세 번째는 20% 뭐만 감면한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안 해줍니다 제목이 뭐다 기한후 신고 옆에 적어요 기한후 신고는 신고만 해도 깎아줘 제 날짜에 신고만 그러나 납부하여야 된다 틀려요 신고만 해도 깎아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땡 납부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만 하더라도 신고만 하더라도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를 적용한다 납부는 나중에 한다 수정신고 자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야 수정신고는 신고했어 제날짜에 근데 적게 신고한 거야 적게 그럼 세금이 몇 프로부터 있어 10% 그래도 신고했는데 적게 그래도 바르게 고쳐서 무슨 신고하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하겠다 6개네요 1개월이네 90 그래도 90 75 50 30 20 10 결국은 수정신고는 몇 년이내 하는 거야 2년이내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항상 1번 1번 유지로 공부하세요 기아노 신고는 1개월 이내 하면 50 수정신고는 1개월 이내 하면 90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잡해요 벌써 율 그러나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항상 기아노 신고 세 가지는 정리돼야 돼요 50 30 20 그러나 수정신고는 90% 그럼 나머지는 쭉 눈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 재산세 자 재산세는 보통 징수죠 자 납부를 안 했다 무조건 뭐가 붙어 가산 금만 붙어요 가산 금만 붙는다고요 자 재산세는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럼 연체했다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몇 프로부터 납부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3% 3% 붙는다고요 그래서 3% 3% 납부 안 했다고요 고지서 날라 그럼 연체이자가 붙어 3% 3% 무조건 3% 깔고 가는 거야 근데 언젠가 납부하겠죠 납부 안 하면 압류 들어가니까 언젠가는 납부에요 그럼 납부할 때까지 뭐가 붙어야죠 그래서 이 3%는 일반가산금이야 그럼 다시 가산금을 붙여 이거를 중가산금이라 그래 중자가 붙었어요 이거는 한 달에 월할 계산 0.75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월 단 얼마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30만원 이게 중가산금이에요 하루만 고지서 날라왔어요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무조건 3% 붙어요 가산금 연체이자 언젠가는 납부한다 납부할 때까지 뭐가 붙어야죠 그래야 세금 내니까 중가산금 중치로 60개월을 초과 못한다 30만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리상 세목이 함께 적혀있는 경우 30만원 여부는 세목 별로 판단한다 세목을 합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재산세 고지서에 세금이 여러개 지켜 날라오죠 세목 별로 합산하면 연체이자가 너무 많이 붙어요 따로따로 계산한다 3번 국가나 지자체 지자체의 조합은 과세권자죠 그래서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산세는 고지납부므로 절대로 가산세 안 나와요 가산금 가산세는 신고하는 세금이 아님으로 나올 수가 없다 국세로 들어갑니다 종부세 국세잖아요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종부세 국세라고요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부를 안 해 연체했죠 그럼 가산금을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뭐라고 해요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3% 지방세는 가산금이란 용어를 쓰고 국세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 3% 무조건 깔고 갑니다 3% 3%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무조건 3% 깔고 간다 똑같아 원리는 언젠가는 납부하죠 그럼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거 국세는 덩어리가 크니까 1일 계산합니다 1일 0.022 2,2로 인하됐죠 몇 년을 초과 못한다 5년간만 그래서 뭐다 1일 계산합니다 지방세는 월할 계산하고 월할 월 여기는 1일 1일 5년간 그러나 얼마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150 미만 이거 개장법이에요 1일 10만원당 22 그리고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10만원당 22 지방세는 10만원당 55 헷갈리면 안되겠죠 그러나 종부세는 뭐에요 우리 배웠잖아요 선택하면 뭘로 간다 신고 그래서 종부세는 무신고 자체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날라왔다 그냥 신고한다 고지서 날라오잖아 날라오니까 무신고가 없죠 그러나 적게 신고하면 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10% 절대로 무신고가산세는 없어요 중가산세도 없고 양도세 국세네 국세죠 취득세 취득세와 동일하다고요 취득세와 동일해요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도 종부세와 동일하다고요 종부세와 동일하다 동부세와 종일하다 그 얘기고 자 그 다음 까만거 두개 양도세는 무신고했다 20% 붙었죠 과소신고 10% 붙었죠 이거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뚝 50% 감면한다 양도세만 쓰는 지문이에요 양도세만 쓰는 지문이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는 확정신고 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의 납부와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하다 당연히 가산세는 동일하죠 다만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됐다 예정에 붙었죠 그러면 확정에는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중 부과 금지 원칙은 가산세 붙는거죠 그러나 예정에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확정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중 부과 금지다 자 그 다음 3번 건물을 신축 또는 중축합니다 5년 이내에 양도했죠 그럼 신축 중축하면 뭐다 소요된 비용 또는 증가한 가액이 과표가 되겠죠 취득가액이 근데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요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으로 적었다면 세금을 떼어 먹었다 그 더 결정세액의 결정세액의 몇 프로 앞에 5% 중요한거는 5%는 뭐의 5%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의 5%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5%예요 숫자 5 5% 중요한거는 산출세액의 5%하면 큰일나는거요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의 5% 뭐에 속지 말자고요 산출세액의 5%하면 큰일난다 그리고 중가산세 80%는 취득세만 붙는 지문이에요 그리고 5번 가산금도 올 수 있죠 모든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1차적으로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래도 미납하면 그래도 미납하면 가산금이 붙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70 8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론이 끝났어요 강론 5개 자관 여러분들은 틈날 때마다 이 특강자료를 봐야 돼요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야 된다고요 그래야 시간에 안쪽 끼고 16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총 총론으로 들어갑니다 27 납세의무 성립확정시기 자 모든 세금은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하죠 자 그래서 성립시기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언제 확정되나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확정된다 연결시켜야 돼요 연결시켜야 돼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확정하고 틀려요 취득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면 확정된다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무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무신고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뭐다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절차죠 그래도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과세권자가 신고하면 확정된다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등록면허세 등 등기등록할 때 성립하고 엔드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 다음 2번은 똑같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엔드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신고로 갈 수 있어요 종부세는 신고하면 신고할 때 확정된다 양도세는 1번 1년에 한 번 내는 확정신고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몇 월 며칠 12월 말 그러나 예정신고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하는 거죠 그럼 언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에 말일 2개월이 들어가면 신고기 아니에요 그래도 1번은 확정신고 1년에 한 번 내는 거 1년을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 끝나는 때 12월 말 그러나 예정을 물어보면 어쩌고 저취고 말일날 성립한다 그리고 확정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안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고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거는 뭐다 부가세라 그러죠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는 세금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럼 이 세가지는 특징마다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겁니다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이죠 본세 납세무가 성립하면 같이 성립하고 지방소득세도 양도소득세 10% 역시 본세 납세무가 성립하면 같이 성립하고 그리고 확정은 뭐다 본세 확정에 따라 세액이 확정되고 본세가 결정되면 지방교육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10% 결정되고 그 다음 가산세 가산세도 뭐다 본세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산세는 본세를 길게 얘기해 못 알아듣게끔요 그 이를 가산날 국세 또는 지방세 줄여서 본세 본세 본세가 늘어나니까 그 다음 수시부가하는 세금은 수시로 시작하되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사유 조세포탈 누락 수시부가할 때 그러면 큰일나요 사유자가 들어가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가산세입니다 자 가산세는 언제 성립해 본세납세무가 성립하면 같이 성립하죠 근데 밑에 국세에 가산세가 있어요 세 가지는 달라요 이거를 잘 봐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자 신고 국세라고 가정해요 자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죠 그럼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언제부터 신고기한이 뭐다 경과면 가산세가 붙겠죠 신고기한이 경과면 성립합니다 이게 1번이에요 법정 신고기한 자 이거 납부 납부를 안하니까 붙죠 그럼 가산세는 언제부터 납부니까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붙대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1일 1일마다 붙어요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면 성립합니다 1일이 꼭 들어가야 돼 1일마다 붙어요 그날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성립한다 자 그 다음 이거 자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고지서 날라왔어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3%가 붙죠 고지서 그럼 이거 언제 성립합니까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성립한다 고지서 납부 안 했잖아 그럼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또는 이것도 똑같아 이건 지방세고 똑같잖아요 이거 3% 고지서 날라왔잖아요 자 국세만 나눠 두고 국세 가산금 지방세는 이건 할 필요 없고요 자 고지서 날라왔잖아 고지서 그럼 3% 언제부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무조건부터 그래서 고지서가 날라오면 포인트가 뭐다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구분 잘하셔야 돼요 신고가 들어가면 신고기한이 경과할 때 납부가 들어가면 납부기한이 경과하되 1일마다 이거 그날이 경과할 때 고지서가 날라와 3% 언제부터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성립 시기와 확정 시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